안녕 친구들 상현이 시현이가 오늘은 이번에도 클래식으로 할겁니다 고마워 또 아빠가 말해줘 또 아빠가 말해줘 아빠 나 거기 있어 응 미친아버 아빠가 말해줘 우리 팀 시현이는 마법을 아주 참 못하는구만 오 고마워 거기까지 못나가 수현아 고구라이더는 건물만 때려 수도권 스베드가 안좋아 휘연이 아무것도 투채겠다 아이스 치은이의 절대 무기에 골렘이 있어야 했는데 절대 무기? 응 아빠는 골렘한테 약하다 응 하늘아 너 손 풀어줘 저러다 어디지? 로얄 다이언트 안 먹어야지 모르겠는데 아니 치은아 그 로얄 다이언트도 성만 때려 아이고 한 대도 못 때렸다 어떡해 치은이는 성 때리는 것만 맞네 수연아 귀에 다 뜯어볼래 아! 말해주지 마 아빠 안 말해주지 못했다 내 말해 아빠가 하라고 수연이 하나도 안하고 있어 ㅋㅋㅋㅋ ㅋㅋㅋㅋ 나 이기겠다 우리 유치마법 나 유치마법 나 유치마법 나 유치마법이고 나 한 번 이겼어 아빠 종이 갖고 와서 보고 아빠 내가 몇번 입었는지 수연아 아냐 아빠는 기억하고 있을게 마음속으로 시원아 형아 형아 갈게 넌 그냥 가만히만 있어 흠흠 흠 오 메가나이트 나이스 메가나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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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니땅 에이 마이입 아냐아냐 수연아 상나무는 아무리 없는데 걸수면 어떡해 흠흠흠 너 이렇게 뿌셔진다는 말씀 뭐야 그래 왜 들어야 아하 말해주지마 말했잖아 절대 모르겠어 아 말해주지마 나빠 아하 말해주지마 반칙이야 이건 아하 말하니 아빠 이거 너무 반칙하냐 왜 아빠 왜 반칙하냐 아하 왜 이러는 거 같아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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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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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나빠 왜? 동생은 그만큼 잘 못하니까 아빠가 봐주는거지 아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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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너무 지는거 같다 뭐 빨간 머리? 아빠 뭐 빨간 머리라고 했어? 아빠 빨간 머리가 있어? 아빠 빨간 머리가 있어?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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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끄러워 블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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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끄러워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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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겼다 어차피 친구들 이긴거 아빠 아빠 친구들 이긴거 아니지 수시언니가 맨날 그렇게 말한다 고르는건 수연이가 고르고 아빠랑 수연이랑 한 번씩 내자 나이스 나 또 외관할게요 수연이가 골래? 아빠 나 전사 저기있다 아빠 수연이 전사 몇 개있어? 수연이 먼저 내보내 아빠 나 지금 손만 때리는게 아빠랑 수연이 한 명이 아빠 쳐자 아빠 낫대지 응 깨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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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응 낫대 자 자 자 자 깨니 깨니 자 잉 하이 아이고 어이 아이고 어떻게 해야지 몇 시원가 이렇게 찍을까 이거 메가 나이티다 저 메가 나이티입니다 저 메가 나이티입니다 저 메가 나이티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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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야하하하 하하하하 아빠 나 지금 두 번 이겼어? 응 세 번 이겼어 세 번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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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면 안 돼? 응 창문이 몰라? 고오다 고오 오 나이스! 오 나이스!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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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저 손으로 아유 편의 문제 뭐다 이거 응 편의점 야파 수연이 차례! 빨리! 수연이! 수연이! 빨리! 희름이 아파! 나 너무 세지? 아빠 나 오랜만에 클래치를 줘야지! 응 보여줄까? 너무 가까이 내 몸을 가면 그만 살 수 없어 응 안돼! 안돼 막아야 돼! 아빠! 아빠 아쳐 진짜 세! 아빠 배고파 아빠 나 지금 4번이겠어 응 이번엔 수연이가 2번 먼저 보내야겠다 내가 너는 좀 더 한 번 더 그냥 아빠가 말해줘 똑같이 그냥 아빠가 말하는데로 한번 내보내볼래? 아빠 이름 좀 알려줘 고마워 아빠 얘기할게 마법사 뒤에 꼬브라이드 앞에 앞에 혼자서 하고 있어 혼자서 알았어 혼자서 해 아빠가 옆에서 얘기만 해 그래 잘하고 있어 그렇게 그렇게 쭉쭉쭉 잘하고 있어 손이 그리고 아나 아 また 막아야돼 내가 볼 때 없어 마법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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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에 없어? 너무 가까이 보냈다 마법사는 약간 뒤에 보내야되는데 저거? 응 오잘돈이 없어 응 너무 지름해 아빠가 해볼게 이번에 응 응 수현아 아빠 어떻게 보냈는지 잘 봐 응 수현이가 아빠야? 응 골렘 나오면 되는데 마지막이야 응 나 이렇게 내가 잘 돌리네 오 나 홀리지마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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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되게 잘 돌렸다 저렇게 던질기 어려운데 응 가까이 가까이 상이 쎄이 좀 가까이 응 빨리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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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왜왜 거기다가 그걸 뿌우 마꾸고 있어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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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연이는 근데 마법을 잘 못 꾸며놨는데 마법은 딱 타이밍이랑 위치가 맞아야 돼 그래 그런거 쭉 당겨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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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상태에서 내가 이기겠다 희연아 또 희연이고 자식도 해 이제 희연이 더 터지겠다 희연아 눈대 희연아 눈대 희연아 눈대 희연아 눈대 오 나는 재미가 없다